3대0의 스코어입니다. 이 공격은 네트의 영향이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. 기회 앞에서 유은총 선수 볼의 전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첫번째 게임을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유한나입니다. 아 이번에도 네트의 영향 점수는 6대2입니다. 넉 점차 유은총의 서비스 아 유은총이 회심의 한 방을 아직은 적응력이 좀 필요함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코스 변화 유한나 선수의 공격은 들어왔습니다. 유한나 상대를 주저앉힙니다. 클 점! 유한나 선수고요. 유은총의 서비스입니다. 점수는 8대4 아 유은총 선수 넷을 넘고 있습니다. 서브 유은총 유한나! 유한나 선수의 서비스 유한나 3구 공격 다시 유한나 자 떠서 오는 공 놓치지 않는 유 유한 선수는 놓치지 않습니다. 포인트 전환 100점 유은총 유한나! 날카로운 공격 점수는 4대2고요 자 유은총이 준비합니다. 유은총 공격 준비해봤지만 마지막 유은총 선수가 선제 공격 승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벗어납니다. 7대3 서비스 유은총 유은총 흔들려요 5점차 경기를 따라 붙고 있는 유은총 서비스로 득점합니다. 네 방법이 있거든요 유한나 많이 벗어납니다. 자 이한 포인트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한 포인트 지켜보겠습니다 아 유은총 선수가 시울거 같네요 예 유은총의 서브 백핸드 유은총의 서비스 유은총의 서비스 유한나 11.